요즘 되게 힙힙힙힙힙하대요, 여기가. 진짜 뿌쯤뿌쯤하고. 엄청 쫄깃해요. 나 생선 좋아하네. 새 신랑만 준다는 이게 딱 떠. 나 혼자 나 먹고 싶다. 아우, 손실이야. 왜 이렇게 생선 좋아? 오래오래 해야죠. 이 생선의 왕을 고르고 싶어. 생선의 왕? 우와. 쎄다, 쎄. 참치 짜죠? 그럴 줄 알았어. 너 갈치. 슈퍼패스? 이거 제가 한 번 할게요. 그 차 너무 맛있겠다. 더 와나 보다. 많이 먹어라. 맛있어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웃자, 웃자라. 웃으면 합시다. 이 다음 사진 사장님이 이러고 있어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. 그 사진을 고맙습니다. ailing과 용서와의 입술이 결정하시면 됩니다.